왜냐하면 객지 생활한다고 밥 얻어 먹이려고 동생까지 데려왔어요. 여기 오면 맛있는 거 많으니까. 많이 준다. 동생 사랑해요. 고노사님한테 진짜 더 잘해야 되겠어요. 그래서 나중에 연애 오래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조금 반대했는데 그 고무신 거꾸로 모시는 거예요.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로 우리 시동생이 그랬어요. 형은 거기 장가 안 가면 안 된다고 밥 때문에요 진짜. 아이고 놀래요. 반찬 사랑해요. 맛있겠지. 맛있어. 얼마 만에 먹는 모시락이. 김 서방한테 도시락 먹은 사람은 나 뺏겨 없을걸. 맞아요. 이 지구상에서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. 고등학교 당시 먹어보고 지금도 먹으니까. 엄청 오래됐어. 아이고 뭐 너무 맛있게. 덕분에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. 도시락 또 해줘 있다며. 예예. 참 좋아서 낭만적이고 옛날 생각하게 하고 참 거기까지 생각했죠. 진짜 몰라. 김 서방이.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. 아아. 위판은 뭔데 다 해야 돼요 이거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내 기퉁이로 고정을 하고. 아무래도 해보셔. 뭐 거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놓고. 도시락도 성공이고 날로도 성공이고 아주 기분 좋습니다. 진짜 해 내내요. 나 지금 쇳덩어리 쇳덩어리 들고 있느라. 어깨가 아플 거예요. 저는 워낙 제가 이 몸 자체가 그냥 로버트 태권부입니다. 어 안녕. 태권도 몇 단이야? 오 3단이야? 아저씨는 3단이야. 3단인데 합기도는 4단이야. 합기도는 7단, 7단. 안 물어본 것 같은데. 제가 합기도 하면서요. 제가 카이로플라틱을 좀 하거든요. 카이로플라틱이 뭐냐면요. 안마하면서 근육을 풀어주고 이런 걸 할 줄 압니다. 오늘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. 편하게 해주세요. 아 진짜. 개인이 또 사람 잡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요. 죄송합니다. 조심하세요. 편하게 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보면 힘을 뺏어요. 힘을 뺏어요. 그래도 자기 너를 얼굴 저렇게 막. 힘이 들어가잖아요. 힘이 들어가지. 네. 저, 저, 저. 편하게. 나는 안 했으면 했는데 그냥 힘을 빼라고. 힘이 빠져. 이만의 손으로 자꾸 그냥 머리를 빼라는데. 그거 실수로 한번 부치하면서 이 임복 다치면 나 큰일이 있잖아. 나는 그냥 이걸 지키려고. 안 한다고? 편안하게. 아, 그래도 장애도 있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됐다. 이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힘을 자꾸 주지 내가. 아이고, 아이고. 됐습니다. 아니면 일단 제가 이렇게 오십시오. 손 쓰십시오. 쓰십시오, 예. 쓰라고? 예, 예.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. 편하게, 편하게. 편하게, 예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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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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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음악ede는 거 아니죠? 두두둑. 두두둑. 뭐 우두둑하려는데 어디 뭐 고장 못 하는 거 아냐. 아닙니다. 이거 약간씩 밀렸던 것들이 다 맞춰 주는 거죠. 내가 뼈에서 우두둑 소리 나는 게 이 처음인데. 다음에 또 이렇게 딱 편하게. 됐어, 됐어. 그러다. 아무렇지. hal! 아, 고마워. 아까 코미디언 같은, 너무 슬아. 아프다 소리도 뭐라고. 아우, 바람 부는 거 날씨가 버쩍 청소네 이거 입고 있어 감기 들어. 아, 멋내셨다. 내가 그전에 자네가 하는 식으로 드러누라 그러더니 막 우물우물하더니 그냥 탁 했는데 우두둑 소리가 나더라고. 그때 어디가 안 좋으셨습니까? 디스크, 디스크. 아, 디스크? 허리 디스크요? 응, 그거 그냥. 지금 제가 한번 좀 봐 드리겠습니다. 저거 진짜. 저거 진짜. 저거 진짜. 저거 진짜. 저거 진짜. 저거 진짜. 아, 거절을 못하시고요. 어색한 관계를 아직. 아, 그냥 하지 말지. 네. 트리스크, 트리스크, 트리스크.